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요즘에 SNS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요즘에는 진짜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요즘 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핫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다시 아이템에 주목을 박기 시작을 해 유행을 돌고 도는 그런 거 온 거 같아 오늘은 컬러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컬러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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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세알라 맨날에 4년 전쯤에 영상미를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컬러펌을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저희가 지금 4년째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DM이 진짜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형 근데 형 옛날에 컬러펌 쓰는 거 봤었는데 요즘은 왜 안 쓰세요? 이 컬러펌 좋아요? 컬러펌 쓰면 기존 폼이랑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? 조금 더 달라요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한두 분씩 하다 보니까 요즘 그 답변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 진짜로 계속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컬러펌을 들고 와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금 인스타그램 DM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 뭐 저희 사업하는 얘기 뭐 신제품 소식 혹은 뭐 살아가는 이야기 조금 더 근접하게 소통도 할 수 있습니까? 혹시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언제라도 이렇게 디지털 메시지 날려주시면 살로 저희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시작을 해 봅시다 시작해 볼게요 DM DM 디지털 메시지 자 일단은 오늘은 세 가지 브랜드의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소분을 해놨어요 따로 왜냐면은 기존의 아이템들은 이렇게 브랜드명이 붙어 있을텐데 오늘 영상 자체로 뭐 그 브랜드를 언급시켜서 굳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좀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래서 그냥 정말 컬러펌에 대한 그 뭐랄까 정보만 좀 알려드리자 그러기 위해서 브랜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디테일러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소분된 통으로 원액 그대로 사용을 해 볼게요 우선은 컬러펌을 제가 잘 아시는 이유가 희석비가 좀 낮습니다 일반 그냥 세정제들 특히 폼렌스에 넣어서 사용하는 세정제들 뭐 요즘 100대 1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폼렌스에 넣어서 사용하는 이 컬러펌 같은 경우에는 뭐 8대 1 그 다음 10대 1 권장이긴 한데 색깔이 진짜 이렇게 좀 열하게 나와요 아 겨우겨우 색표현 될 정도가 딱 그 뭔가 희석비 권장량을 정해놓은 거 같은 느낌? 게다가 다 중성제품들입니다 중성제품인데 세정력이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 색깔 하나 때문에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첫 번째로 들긴 했네요 단점 중 하나에요 그렇죠 요게 약간 물감 같아요 요게 요렇게 손으로 묻혀놓으면 뚝뚝에서도 묻었어 일단 두 번째 단점 이염됩니다 손에 이렇게 특히 원액이 묻었을 때는 좀 더 심한 거 같아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아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너무 멋있잖아 콜로폼 자체가 일단은 색깔 자체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특히 원액 같은 경우에 잠깐만 나 물 좀 씻잖아 근데 이거 물로 씻어도 안 쩌실 텐데 일단은 묻자마자 바로 물로 헹구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돼 이거 지나가다 사람들이 나 손 다 챙겨야겠다 이게 지금 손에 굳기 전에 바로 헹궈내면은 그래도 조금은 닦여요 아 진짜 그 주름 사이에 들어가면 이거 골 때립니다 안 닦여요 남았어야 재밌는 건데 아쉽다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안 닦으면 진짜 안 지워진다고 알아 알아 한 2-3일로 가는 거 나도 알아요 파란 것도 아 얘도 여기 묻었어 아예 뭐 보라색이 됐어 아 재밌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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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촬영이 재밌다고 아예 정색으로 해 아니 아니 그냥 본 거야 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본 거야 아 눈부셔 뭐야 뭐야 손은 왜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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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멘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가끔씩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좀 헹구다 보면은 포멘스 사이에서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오 빨간색 떨어진다 원래 원래 좀 더 조금씩 떨어져 이렇게 뒤집었을 때는 포멘스가 이게 좀 짜증난다 일단 그래서 좀 잘 안 씁니다 짜증나서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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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거 풀로 제껴놓고 네 눌러주세요 네 눌러요 네 자 8대1로 희석했을 때 자 유리 검정면에다 뿌렸을 때 이게 흰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카메라에서는 흰색으로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긴 했지만 야 이거 쓰면은 야 여자분들이 우리 쳐다볼 거 같지 않냐 막 이런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쓰는 것도 이게 또 하나의 맛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색감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는다 잠깐만 더 넣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멈춘 김에 그러면 왕창 넣어볼게요 어이구구구 아 그냥 조금만 더 아니 조금만 더 어이구구구 조금만 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진한 파란색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그리고 폼렌스는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물과도 희석되지만 고압권과 이렇게 체결이 됐을 때 이 고압수에서 나오는 이 물과 한 번 더 희석되기 때문에 사실 이 원액보다는 조금 더 연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풍선같이 딱 나오겠지 자 이 정도 넣으니까 그래도 많이 파래졌어요 그죠 색감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정도 색감이라고 그렇지 그리고 보통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아 그래 이 정도는 나와야 색감이잖아 너무 많은 양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정도로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좀 과하게 사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 세차를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하면 다 끝났잖아요 과하게 진짜 네 번 한 번 더 지어다다 치면 헹궈주세요 이걸 헹구는 건 평생해야지 이쁠 것 같아요 예 눌러주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좋아요 아우 세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튀었거든 파란 게 다 묻었어 그래도 너부로 입고 달라고 한 거잖아 아 큰 글이 아니 일단 얘는 실험복이잖아요 요즘에 그 우리 선골선골 하잖아 요즘 롤렉스보다 구하기 더 힘든 게 원액분사용? 폼블레스? 진짜로 요즘에 진짜 구하기 힘들죠 아 눌러주세요 네 바로 눌러요 좀 깨끗한 손 같지? 소음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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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한 번만 뭐 이거나 요렇게 한 번만 예예 자 거품만 묻혔을 때도 오 여기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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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진짜 양아치다 와 얼굴에 묻었다고 손 이렇게 털어주세요 문질문질 예를 들어서 거품이 묻어서 이렇게 털었다 해도 거품 상태에서도 묻어요 아 그러네 약간 붉어졌네 색감이 나와 자 근데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컬러품 자체가 세정되기 때문에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세정은 잘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안 쓰는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트렌드가 알칼리고 알칼리를 자주 애용하고 안정하기 때문에 굳이 중선을 쓸 필요가 이제는 점점 없어야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선이기 때문에 일단 손이 안 가는 건 첫 번째 그 다음 장점으로는 뿌려놓고 났을 때 우리가 흰 거품들은 이쪽으로 한번 봐 보실래요? 뭐 예를 들면 자 이런 틈새 그 다음에 뭐 하이그롯이나 이런 사이 틈새 뭐 트렁크 쪽의 틈새 주유부 뭐 사이드물의 틈새란 틈새들 여기를 이제 꼼꼼히 고압수치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에 폼을 내가 안 뿌렸고 헹궈낼 때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를 안 헹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장점으로는 틈새들에서도 거품이 다 들어가요 아마 컬러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컬러폼 분사하고 나서 꼼꼼히 헹구는데 빨간 물이 계속 나와 아 맞아 그래서 그때쯤 한번 느끼거든요 와 내가 하얀품 썼을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아는 거 썼나 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장점입니다 더 꼼꼼하게 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 단점 또 안 쓰는 이유 한 가지 강력한 코팅제들 요즘 발라놓으면 특히 중성 거품 같은 경우에는 링크 현상이 일어나요 코팅제가 강이 때문에 약품을 밀어내는 현상 갖고 있는데 나는 색감을 보려고 해서 갖다 뿌려놨는데 링크 현상 때문에 거품이 딱 달라붙지 못하고 그렇게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진에서 봤던 그 감성은 안 나온다 이런 사진처럼요 이런 사진처럼요 야 나 켰대 조심 좀 해주세요 알았어 잘 뿌려야지 여기까지 티면 어떡해요 밖에 이만큼 나와 있는데 티면 어떡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그랬대요 이건 사실 지금 건 아니고 아 뭐야 좀 더 조장하기 위해서 그게 분위기를 그렇게 막 만들어가면 재밌잖아요 뭐야 아하하하하 절반 겹다 이런데, 멋있어. 자, 좀 뿌려주세요. 고학과 갖고 오세요. 뿌려줘. 예, 예. 색이 이쁘면 이쁠수록 옷에 더 잘 묻어요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예, 예. 진하면 진할수록. 예. 아니, 한번 뿌려보시라고. 재밌거든요. 아, 저요? 색깔 있는 게 더 안 묻어요. 안 묻어요? 예. 그렇구나. 예, 예, 예. 이번엔... 이거 진짜 안 돼. 차라리 고맙습니다, 뿌려. 이거 어떻게 싸요? 이 색깔이 레드인데 요만큼을 쓴 거예요. 거의 절반. 500mm 기준입니다, 이게. 근데 이렇게 좀 짙게 뿌려놓고 나서 사진 찍으면 솔직히 색감은 이쁩니다. 장점 중 하나지만 카메라가 불었네요. 오염될라. 뿌려놓고 사진 찍었을 때 확실히 감성은 있다. 하얀 폰만 맨날 보다가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감성 있고, 이게 어디 자랑하기는 굉장히 좋다. 일단 또 헹궈내볼게요. 세 번째 프리어치니까. 그냥 바로 헹궈볼게요. 그래요. 봤어요? 방금 사방팔방 날라가는 거? 이런 데는 진짜 사방팔방 날리는 게 되게 좋다고요. 흘리듯이 씻겨야 돼요. 어떻게 씻겨요? 예를 들어서 가까이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물로 이렇게 흘리듯이 근데 우리 프리어치는 어떻게 알겠어요? 먼저 이물질이 있으면 약품이 올라가서 그 이물질대를 불려주고 이제 고압수를 쳐내야 되는데 이렇게 흘려주면 그 이물질이 날아갈까요? 아니요. 그래서 안 씁니다. 자, 이 앞면 볼을 이제 다 헹궜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, 그 다음에? 뒤로 헹궈야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촬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인데 바닥을 쓸면서 먼저 가는 거예요. 여기 지금 바닥에 있는 이 거품들을 내가 갈 길을 많이 덜어놓고 거기 가는 걸 당당하게 가서 여기서도 또 한 번 헹궈야 돼요. 눌러주세요. 아까 그 틈새 말한 게 딱 이런 거 만약에 흰 거품이었잖아요. 물이랑 섞여 있잖아요. 그럼 진짜 안 보여요. 이게 헹궈진 것처럼 보여요. 자, 엠블럼도 지금 여기 보이지? 안 헹궈진 거. 이게 흰 거품이었으면 진짜 안 보여요.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물론 제가 이걸 지금 아주 깔끔했는지는 않았지만 트렁크 열었을 때 나중에 드라잉 하실 때 이제 좀 이제 타올로 닦아내고 그런 경우도겠죠. 맞아. 어우, 타올 말 잘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세차 끝나면 여기 틈새들이 묻어있는 거 보이잖아요. 여기도 묻었다. 빨간 색깔.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묻어는 있다고 얘네를 이렇게 닦아주게 된단 말이에요. 어쨌든 뭐 드라잉 좀 가가지고 에어 뿌리고서 뭐 드라잉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그때 돼서 이걸 어떻게 닦아요? 그냥 타올로 닦아야죠. 에어로 불거나. 특히 이런 거품들도 그냥 에어씨 세차 덜 됐네 하고 나중에 닦아내면은 아무튼 이렇게 된다. 그리고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얘를 나중에 집가서 세탁을 하잖아요. 안 지워져요. 안 지워져. 특히 섬유에 들어간 재질에서는 안 지워집니다. 사람 손으로 지금 묻어도 잘 안 지워져요. 그리고 아까 원액을 제가 묻었지만 바로 가서 물로 헹구니까 헹궈지잖아요. 근데 세차 도중에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? 못 가죠. 뭘까요? 다시 이제 해보여요. 그러니까 닫을게요. 아무튼 계속 나오죠. 이렇게. 와. 확실히 이건 잘 보이긴 한다. 확실히 흰 거품이었으면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. 이게 안 보이니까. 근데 이런 점은 좀 장점이라고 뽑을 수가 있다. 고압스를 잘 쏘는 사람 가정하에 눌러요. 도망가는 거 봐. 말해줘. 말해줘. 아니 방금 내 옆에 있었는데 방금 이런 것처럼 틈새 이제 아는 사람이 쐈을 때는 퍽 하고 튀어나오잖아. 이렇게 누가 쏘냐고 일반인분들이. 지금 이렇게 자동차 상단 여기도 이제 틈새들이 있어요. 여기 헹굴 때도 이제 앞으로 팍팍팍 친다고 해요. 이제 그만 저기 하시고 나가세요. 이거 나도 고압수 쏘기가 좀 그래. 자 우리가 스노우폼을 좀 뜨거운 여름날에 쓰다 보면은 그거 아실 거예요. 뿌려놓고 나서 그대로 이제 세정되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초보일 때 좀 많이 나오는 실수기는 한데 그나마 그래도 흰 색깔 거품들은 그래도 지우면 잘 지워집니다만은 흰 차에 뿌려놓고서 좀 시간망치를 잘못하면은 어 그대로 얼룩이 남아요. 약품 얼룩이 남는데 색깔까지 같이 남더라고요. 이염되더라고요 이게. 이염이라 보기엔 뭐한데 그러니까 얼룩으로 좀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 아까 그 컬러포 묻었을 때 이런 손바닥 손뜨 이런 데 묻어도 안 지긴 하지만 제일 짱이 나는 게 이 손톱 사이. 아 거긴 진짜 짱이 나. 이런 손톱 사이. 아 진짜 피난 거 같아. 어 진짜. 사냥하다 온 거 같아. 입어봐. 색깔 입어봐요. 아 이게 피낸 거지 진짜 지나가다가. 그리고 요즘은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지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. 이제 안 지워질걸? 안 지워져요.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린 용도지만은 저희는 많이 사용해봐서 알지만 안 닦입니다. 하여튼 물로만 헹궜을 때도 자 이렇다. 그대로인데. 뭐 일단 신발의 위험도 그렇고 옷의 위험도 그렇고 다 안 지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몇 볼 많이 버리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그 영상 찍으면서 나중에 지긴 저예요. 이거는 그냥 맡겨야 지더라고. 크린토피아 같은데 가야. 어 피아한테 맡겨야? 세작을 해주고. 지금 프리어시만 했는데도 짐 빠지거든요. 물론 보여드린다고 폼랜스 두 개에 원액 폼랜스 하나 써가지고 세 번을 써서 조금 더 과하게 묻었을 거예요 분명히. 근데 하나만 썼을 때도 잘못 한번 쏟으면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됩니다. 그나마 좀 조심한다고 해서 그런 거지.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안 씁니다. 번거로움 때문에. 이 폼랜스를 쏜다는 거 자체가 나 그렇게 생각해. 쏘면서 약간 좀 감성이 거품이 달라붙는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플라폼은 손에 묻을까 옷에 튈까 좀 조심조심하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그런 느낌이다. 편하게 즐기지는 못해요 확실히 하나는. 편하게는 못하고. 무슨 마치 엄청 독한 약 뿌려서 내 몸에 절대 묻으면 안 되는 것만이야. 막 그렇게 뿌려대듯이. 왜냐면 옷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옷 배려서 가면 안 되니까요.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. 다음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네 안녕. 왜 뒤로 이건 왜 한 거야? 다 사용을 하고 나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헹굴 때도 여러 번 더 헹궈줘야 돼요. 그리고 이 나사선들.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 부분들. 근데 여기 안에도 손을 넣을 수도 없고 이게. 지금 보이죠. 스트로 안에도 지금 이렇게. 거품 보이세요? 그래서 이게 스트로 안에도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은 이게 그대로 좀 위험이 되더라구요. 그래서 이 스트로로 분리를 해서 따로 헹궈줘야 된다. 지금부터 해볼게요. 그럼 잘 알겠습니다. 해주세요.